야, 니가 좋아하는 사케다. 마포 재개발해서 썸대. 네. 그 건은 정하기가 맞는 걸로. 이번에도 니 단독 결정이냐? 죄송합니다. 아직 결정 안 됐으면 여기 김 실장한테 넘겨. 김 실장으로 되겠습니까, 회장님? 섭섭해? 아니면 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. 이 친구가 내 밑에 10년째 있는데 일처리 안 한 정말 깔끔하지 않아? 마셔? 네.